네, 오늘 저녁은 세 번째 아침이네요 오늘 저녁은 3번째 아침이네요 제가 주문할 수 있을까요? 네, 4.18일이요 4.18일이요? 카드 필요해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가만히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글에 햄이 들어가 있고 속에 이제 계란, 노른자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아저씨가 런던스러웠죠? 헤드 오피스, 그러니까 이제 본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중요한 건 지금 CEO 카드 여기 있대요, 지금 어디요? 맥라렌 맥라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본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헤드 오피스고요 우리 모두? 여긴 뭐하는 데에요? 이것은 이제 오류 디파먼트인데요 곳에서 지금 오류에 관한 회의라든지 지금은 지금 앞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을 저희가 보면서 마이 프로필의 오류에 대한 목표라든지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옷에 대한 철학을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의 선도를 달리고 있는 마랑으로써 패션의 선도를 달리고 있는 마랑으로써 중요한 건 이런 맨투맨 같은 거 Can I take this home? Please? 이것도 좋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이렇게 문구가 무조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마이 프로필 이런 거, 나이키 이런 거 누가 보내셨어요? 어떤 분이 보내셨어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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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이름은 Excuse me? No, you Yes Oh, yeah, you like it Because like few days ago I received your clothes Okay Can I take home? You can't take those Because they're kind of our samples Okay All right And then I really liked your What are you talking about? Tights? Oh, yes Yeah, I really loved it It's amazing, isn't it? It's very British All right Thank you Thank you I'm worried about that I'm worried about that It's good It's good 말 그대로 이제 직급이 높아지는 그런 미팅이 있단 말이에요 Oh, barge, water Okay Yeah, we'll bring in some water Thank you So, Callum is our brand strategist So, he's gonna talk to you about rebrand C, OO라는 거 아니까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나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손상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품질을 주면 뭐 하냐 왔는데 손상이 돼 있다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Parcery라고 해서 이제 저 소코나 아니면 저런 박스를 얘기하는데 저거에 대한 기능성이죠 내구성이라든지 127% 정도의 두께 그리고 185%의 이제 이 단단함이 견고함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손상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이제는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아, 저기 보시면 저 그래프가 뭐냐면 제품이 손상되서 왔을 때의 수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보시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 즉, 소포 내구성을 높여서 돌아오는 제품에 대한 데미지를 줄이게 만드는 맛이 많은 제품이 마이프로틴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저 맛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샘플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즉, 소비자가 어떤 맛을 선호할 수 있고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에 있면서 9월 달에만 이 아시아에는 한 거의 10만 개 정도의 샘플과 우리 프리 기프트라고 해서 뭐 그런 사은품을 좀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주문을 취소할 수 없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주문을 집어넣으면요 인터넷에 7분 안에 바로 공장에서 그 제품을 픽업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주문을 이제 시작해서 주문이 돌아오면 막 옮겨가잖아요 그것이 이미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7분 안에 지금은 취소가 예전에는 7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15분 안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서 구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이제 플레이스 오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편하시더라도 15분 안에는 마음을 바꾸셨으면 빠르게 바꾸셔야지 여러분들의 물품이 배달 준비가 되는 게 아니죠 고품질의 제품은 어떻게 저렴하게 할 수 있냐 얘기는 말 그대로 자회사에서 돌리는 공경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직접 영상을 만드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만들어주세요 제외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만든 것 처럼 자회사에서 자회사에서 오퍼레이딩을 하고 있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좋사다 중요한 점이 스포츠 지금 뭐 따로 스포츠 스폰서하고 있는 것을 물어봤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래도 하고 싶다면 크로스페이스라든지 럭비 뭐 EFC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싶대요 대중적인 것들 이 럭비, 이 럭비, 이 럭비, 이 럭비 아, 이 럭비